쏘록 누나의 알고이냐옹 몸을 좀 이렇게 뚱뚱하게 키워서 그런 다음에 겨울을 나는 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지금 겨울을 나는 중에도 조금 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캔이나 파우치를 그 자리에 놔줬을 때 바로 먹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게 얼어버리면 오히려 애들이 더 먹기가 힘들어요. 약 먹는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. 길냥이들 중에 구내염 심해서 약 먹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사료에 뿌려줄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저희가 애들이 없을 때 저희도 일을 하니까 놔주고 다시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. 병원 앞에다 놔줄 때는 살짝 미지근한 물에 같이 이렇게 좀 섞어가지고 주기도 해요. 그렇게 주셔서 약을 먹이시거나 캔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물 주기가 가장 중요한데요. 실제로 길에 사는 아이들한테 겨울에 가장 힘든 건 밥을 못 먹는 것보다는 물을 먹지 못하는 부분이에요. 줘보셔서 아시겠지만 주고 한 반나절쯤 지나면 다 얼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스케이트장처럼 돼버리는 얼음 덩어리가 되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도 줘봤거든요. 뜨거운 물을 주면 오히려 빨리 얼어버리더라고요. 그게 나름의 과학적인 이유가 있나 봐요.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지근한 물을 주시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주시되 저는 그릇 밑에 핫팩을 붙여요. 핫팩을 붙여서 그 그릇을 한 번 다른 보온 용기나 일회용 그릇이나 이런 걸로 싸면 그게 좀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런 물이 얼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말씀하신 방법 핫팩을 밑에다 붙이는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그때 진짜 좋은 용기가 본죽 용기가 되게 좋아요. 아 그렇죠. 그리고 삼계죽 같은 걸 먹으면 기름이 잘 안 닦이기 때문에 야채죽 같은 거를 하나 건강을 위해서 드신 후에 간장 안 치고 잘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쓰면 좀 좋은 것 같아요. 실제로 그 캔맘들의 노하우 중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일회용 라면 용기 있죠. 그 그릇을 세 겹을 더 끼워서 거기다가 물그릇을 놔둬라. 그러면은 보온이 잘 되더라. 약간 이거 방송 나가고 나서 이런 광경 보면 되게 웃기겠다. 그 왜 그릇 같은 거 파는 천원샵 같은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빈 이렇게 사발면 그릇을 들고 와서 끼워보는 거죠. 너무 뿌듯한 광경이죠. 그러다가 마주치면은 서로 눈 찡긋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 아 키티 피디아 보셨구나 그러면서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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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